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과 검찰, 군 수사관들에게 독극물 범죄와 중독에 관련한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약물을 포함한 독극물 수사 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 하루 동안 독성학과 독극물 감정이론 강의와 감정실무참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수사기관의 독극물 대응력 향상을 위한 무료 교육으로 타지 교육생들을 위해 국과수와 제휴한 12개 숙박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